기상캐스터 배혜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부성면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서산시, 미래엔 서해에너지가 특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성에 있는 가축분유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화상을 입고 건물 2동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도내 5개 시군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동군 청양군수는 지천댐 건설과 연구소 유치를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의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당시 공주시 반포면에 조성된 충남도 직속기관인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세종시로 변경되면서 이전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충남도가 연구소 이전을 추진하자 청양과 태안, 금산 등 충남 5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약 2년 만에 산림자원 확보와 도내 균형발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청양군이 지난달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 연구소 이전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의 인구가 지금 소멸지역인데 연구소가 들어와서 인구 소멸되는데 인구를 늘려줬으면 좋겠고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소는 청양군 군양리에 위치한 고운 식물원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391만 제곱미터, 축구장 600여 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청양군은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등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청양을 산림연구 거점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 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사무실 무상임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전지연 TF팀을 신설하여 인허가 등 행정 절차와 사유지 매입, 연구소 현장 사무실 무상임대, 직원 관사 제공 등 조성 지원을 아키자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동군 청양군수는 지천댐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산림자원 연구소 유치와 지천댐 건설 사업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산림자원 연구소와 지천댐 연계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별개로 가야 됩니다. 저 그 말씀은 분명히 드렸고 지사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천댐과 산림자원 연구소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 산림자원 연구소 이전 대상지가 청양군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오는 10월부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도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가운데 하나인 갯벌 생태길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가로림만 둘레 해안길 120km 가운데 단절 구간 2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남도는 내년부터 4년간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500억 원 이하 세부사업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부성면에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충남도와 서산시, 미래엔 서해에너지는 2일 도청에서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 대상은 부성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128세대로 사업비 총 60억 원을 투입해 길이 10km에 배관에 신설합니다. 부성면은 서산 15개 읍면동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홍성의 한 가축분유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2일 오전 10시 10분쯤 홍성군 광천읍의 한 가축분유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공장 건물 2동과 중장비 3대가 불에 탔고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 등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서 시설 공사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배달앱에 등록된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단속을 진행합니다. 충남도 사회재난과 오혜림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단속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남도는 배달앱에 등록된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위생관리 실태 등을 시금과 합동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 음식의 특성을 고려해서 접객 시설 없이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할 방침입니다. 네, 주요 단속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 여부, 원재료 및 완제품 냉장 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 여부, 작업장 내부 위생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여부 등입니다. 충청남도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증거물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 입건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배달 음식점은 주로 비대면 형태로 소비가 이뤄져 자칫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단속을 통해 배달 음식점 관계자에 자율적 위생관리 의식을 심고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등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혜림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 20분쯤 서산시 대산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해당 주택과 가재도구, 주택 옆 창고에 주차된 차량 2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7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에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개최하는 상설 드론 라이트쇼 개막식에 4만 2천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드론 라이트쇼는 삽교호 놀이동산 대관람차와 회전목마, 외목마을 일출 등을 불빛으로 표현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드론쇼에 앞서 댄스와 힙합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당진 삽교호 드론 라이트쇼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 3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에 열린 맥주 페스티벌보다 11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맥주와 풍차 바비큐, 그릴 바비큐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유명 밴드의 공연과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예산군은 온열사고 예방을 위해 그늘막 설치와 생수 제공, 살수차 가동 등을 운영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39개 학교에서 진행된 성면 해체 재고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사전 청소 상태와 사전 설명회 개최 여부, 철거 진행 상태 등입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부실공사 방지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면 모니터단을 운영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 성면 제거율을 88%까지 달성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지역 내 모든 학교의 성면 건축 자재를 완전히 제거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충남도는 3년 동안 환경부로부터 교육과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충남도는 환경교육도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생의 주기별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구를 개발해 세부 추진과제도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섭니다. 태안군은 태안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청년에게는 전월세 상담과 집보기 동행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들은 태안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예상군이 내포 신도시의 자전거도로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상군은 총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내포 신도시와 삽교읍을 잇는 자전거도로와 진출입 도로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마련되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대출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와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최대 1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은행과 대출상담을 한 뒤 오는 11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으면 됩니다. 태양군이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세입액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태양군이 지난해 세입액은 약 1조 800억 원으로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1,300억여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 증가액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군은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49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군의 채무액은 0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양군의 재정 상황은 태양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의 국제크루즈선 유치와 운항이 충남도의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정 모니터링단과 우수사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1개의 행정사례를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 서산국제크루즈가 대상 사례로 뽑혔으며 최우수사례는 3개, 우수사례는 5개가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도박 중독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2일부터 배포에 나섰습니다. 해당 앱은 청소년과 성인으로 나눠 도박과 관련한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치유와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도박 문제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과 선문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앱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진시가 오는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보건소는 3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실을 운영합니다.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 정보 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